자, 몇 학년이에요? 저 3학년입니다. 지금 무슨 수업 중인가요? 지금 수학 튜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튜터 뭐 하는 수업이죠? 모의고사 개념이나 혹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내신 시험인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3학년 2학기라 내신보다는 오히려 수능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의고사가 끝나서 그러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어요? 저는 3학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수업을 신청한 이유가 있어요? 윤지호 선생님께서 모르는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모의고사가 끝난 날에는 틀린 문제들을 직접 분석해 주셔서 개개인의 학생들마다 각각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좋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처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잘 몰랐었는데 윤지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계속 풀어주시면서 저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인 것 같은데 맞죠? 네. 1,2학년 후배들이나 신입생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지호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